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러분 직접 만나요. 안녕히 계세요. 난 꼭 살아서 김기일아 아이를 부탁합니다. 그대로 하란 말이야! 맘대로 내 엄마인데 아무도 사랑해서는 안된다 새끼들 다 죽여버리겠어 다 따라줘 아빠, 아빠 죽지마 너를 살렸으니 니까 다니엘아 좀 아깝지 않아 아빠요? 자 오자 이놈아 오자 나 이제 변할거야 그게 내 운명이야 어깨 그 guy 있니깐 그 지난번에 그 지난번에 그 지난번에 들어본데 그 지난번에